저플님이 블락님 뛰시는 반대편으로 뛰어주세요. 블락님 보고 제가 파로 찰게요 하면 저플님을 리어로 뛰어주시고 쭉 그냥 나는 코너킥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그냥 쫙 뛰어주세요. 더미런으로 상대방 수비 끌게. 그럼 가운데서 리빈님이나 마누엘 노이어님이 떨받거나 그렇게 하는걸로 라인업 바로 해주시고요. 아 근데 아까 전판 엇갓골 너무하네 진짜 아 저 맞고 공이 튀겨 나왔다니까 저 건트 차지도 않았으면 좋고 너무 너무 그러네. 우리가 오늘 골 먹은 게 깔끔하게 먹은 게 한두 골 밖에 없네요. 전부 다 엇갓으로 좀. 네. 어허 이런거 하지 마세요. 뭐가요? 아 빨리. 아 근데 노이어님은 그거 있어야 돼. 뭐요? 이제 저희가 노이어님 살건데 지금 계신 분들이 전부 내 팀을 유지를 시키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이어님은 딱 열매가 맺혔을 때 딱 들어와서 단맛을 본거지. 그래서 그 겸허하게 약간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즐거워.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쫓아내준 게 감사하다. 지금 조모 씨랑 병모 씨는 이런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나왔거든요. 돌릴게요. 네.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 계시죠? 다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거는 피드백을 나중에 안하고 바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도 늦게 질 거예요. 거기서 급해서 더 괜찮다는 거. 저희 딥이 군대에 괜찮나? 딥이 군대에 괜찮은데요? 저희 딥이 군대요? 아까 구로 승격했어요. 승격했어요. 안 잡힐려나? 하나 새로 만들까요? 아니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하죠. 아 맞다. 내가 이제 작업 안 되는데 취소할게요.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중복으로 말하는 것들은 정말 고쳐셔야 되는 거고. 중복으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플레이 쳐서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전술 쪽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리가 있을 때 ZS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말하면 한도 것도 없긴 한데 일단은 가급적 전술을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게임 중이지 않을 때는 제가 전술을 맡을 텐데 이렇게 게임하시면 펠릭스님 저한테도 말씀하셔도 돼요. 감독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저도 빨리 적응하고 잘하고 하겠죠? 그래서 피 나실 텐데? 닦으면 되죠. 아 오케이. 잡혔어요. 돌문이다. 어? 포트넘인데? 포트넘인데 돌문을 만나네? 아 무슨 느낌인지 확인. 아니 감히 내 앞에서 돌문을 해? 일단 갑시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전판이랑. 전판 영상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파페님이랑 와이스 형님 거기서 한번 받아주고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실전 경험이 많이 떨어져서 실수 많이 할 텐데 죄송합니다 미리. 아니요. 아니요. 백패스 하세요. 하하하하하하 네. 자 갈게요. 네. 자리 잡으시고. 마테우스인데 돌문 있어? 뒤졌다 진짜. 고고. 자 자리 M자 안 돼요 지금. 자 베네핀 사이드 더 벌려야죠. 네. 괜찮. 사이드 열 거예요. 그저 자리 가셔야지. 네. 괜찮아요. 굿. 괜찮. 괜찮아요. 와우. 멋있게 넣었네. 이런 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지. 까비까비. 뭘 봐. 저도 마킹 좀 안 됐어요. 아시죠 샘팩분들. 마킹 좀만 더 신경 써주세요. 저건. 파이팅. 네. 공보다 사람 봐야 됩니다. 백패 더 앞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더. 그렇지. 천천히. RT 절대 노. RT 절대 달리시면 안 돼요. 공. 나이스. 할게요. 위로. 박패이 타임 몇 회. S로 풀어요. 나이스. 지금 베네핀이 사이드 벌려오는 게 아니라 중미끼리 좁히면서 받아줘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이번엔 파.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까치는 좋아요. partким. 파, 일단 뭉치시고. 파. 블랑니 파. comp.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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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엠차 컷 오케이 주고 1대1 1대1 갑시다 4대1 4대1 1대1 살리고 다시 주황 아니 아니 거기서 왜 템포를 죽여 괜찮 괜찮 살려요 아니요 폭스님 천천히 나이스 살리고 살려요 좋아요 바라바라를 열고 헤이 아 까비 좋았어요 자리잡고 괜찮 괜찮 컷 나이스 거기서 미시면 안되요 클리어나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밖으로 괜찮아요 자리잡을게요 지금 나오시면 안되요 본인 거기 아니에요 그쵸 세베랑 가까이 있어서 자리잡으셔야지 굿 한번더 네 괜찮 살려요 나이스 오케이 음 동인이 거기 딸려나가면 안되 아시겠죠 네 네 잘하고 계세요 괜찮 다리잡고 괜찮 굿 줄데없어요 괜찮 나이스 네 알파 페르난도 나이스 마킹 써야죠 그쵸 도와주세요 네 그니까 밀고 밀고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네 저 침투할게요 아이고 반대 나이스 살리고 나이스 천천히 주고 나이스 나이스 가비 환들 누구 튕기셨어요 첨대님이요 엘비 와비랬비 괜찮아요 일단 다 AI 설정해놨으니까 네 다리 그쵸 베르핀 자리 좋아요 괜찮 나이스 파페님이 저쪽 좀 도와줘요 오케이 저기 안풀린다니 잘하고 있어요 헐크가 많이 나오는 건 답답하다는 뜻이죠 난가? 살리고 굿 앞으로 앞으로 살리고 까비 내려볼게요 자자 자리 잡고 그렇죠 간격 유지 괜찮 클 나이스 그냥 스톱업 꿀 할까요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꿀킥 같은 거 네 한 번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대방 상당히 많이 올리거든요 살리고 나이스 살리고 져요 나이스 살리고 져요 맞다 아 바퀴 AI라서 아쉽네 다시 나이스 킥 그렇죠 사이드 열고 까비 원터치 조금만 더 침착하게 잡고 져도 돼요 M자 M자 그 마누노현님 왼쪽 앞에 너무 너무 안 내려 쳐도 돼요 노현님 자 사람 방향이 있을까 깜짝 음 네 나이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클리어 하면 돼요 네 수비 라인 잡고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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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리고 나이스 열고 천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심착하게 까비 안 움직이네 파 한 번 더 할게요 파 한 번 더 오케이 팥돌 한 번 하나 둘 셋 조금라인 팥돌 까비 나이스 살리고 주세요 주세요 오 잠깐만 나이스 만들어요 아 나이스 킥해요 으흠 천천히 앞으로 터치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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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까비 까비 까친 너무 좋아요 나체 내려와요 마늘님 적응 안 되시네 이건 지금 아니 여기서 리스폰이 된 거 맘선생님 어 말 듣고 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랩 오케이 오케이 저 뛰어요 아 까비 저 가까이 찔 거 그랬다 괜찮 괜찮 굿 나이스 일부러 저걸로 했는데 로빙 스루 패스로 했는데 안 되네요 1009 2.8 저희 기어 훨씬 많았어요 랩 랩 랩 랩 랩 랩 상대 수비가 그럴 때 왼쪽 써야될 랩 랩 랩 랩 랩 랩 색깔을 말씀드려야 되나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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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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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신고 상당히 공이 그하셨네 자리 잡을게요 오케이 바패님들이었는데 깝이 괜찮 괜찮 네 크로스 굿 사이드 붙어주세요 사이드는 압박 들어가도 돼요 오 나이스 컷 이걸 봐야되요 나이스 쿨쿨 쿨쿨 와 이거 진짜 우당탕만 해 저것들은 없다 없다 오늘 다 우당탕만 먹는데 진짜 지금 아쉬운거는 저분 마킹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신경써야돼요 공보다는 계속 저분을 신경써야돼요 아시겠죠 특히 블랑님 가운데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걷어내요 나이스 바패님 짜봐요 아니다 마눌리 가요 자비 자비 혹시 뭐 재밌게 해네 저기 축구 자리잡고 만약 거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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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이러면 할 수 없네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에이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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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니 니네가 먼저 했다 스태프 맞죠 아니 쟤네가 먼저 했는데 왜 자 갑시다 집중 자리잡으시고 괜찮 괜찮아요 사람 봐요 사람 나이스 클 바로 한번 더 수비 수비 나이스 클리어 나이스 클리어 아 나이스 좋아요 잘했어요 저 쌍둥이요 그쵸 저 뒤에 제가 아파 떨 조심 클 클 굿 경합 나이스 네 난리 장착 조합 키딘 너무 워낙 하지마 거기서요 거기서 서야돼 손 그거 하라고 쓰는거 아닌데 자산 잡고 티 안나게 티 안나게 이메지 1 2 3 경합, 경합! 나이스! 아! 소리요! 이때 그 말하면 되나요? 어떤거요? 하셔도 돼요! 나이스! 요청! 살리고! 그렇죠! 저 저, 까비! 나인! 그렇죠! 아래 팝핑 벌려 보여주시고 팝핑 벼요! 아, 좋아요! 요청! 헤이! 헤이! 컵팽 한번! 나이스! 살리고! 나이스! 이제 스위치할게요!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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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 괜찮 공맨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응 오케이, 위에만 조심 괜찮아요 까치 가주시고 괜찮, 괜찮 아, 나이스! 나가버려라 마킹 보고 패스 주셔야 돼요 나이스! 밀고 그거 거기 말, 오케이 괜찮, 괜찮, 괜찮 살리고! 열렸다 나이스! 네 아, 쏘리야 뭐한거야 신고해요 이것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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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리 Fare 처음 써봐요 다리가리 시 proportion 어쩔수 트럭 탐 rid 자 엠짝 그쵸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쇼핑해서 뺏으면 돼요 뺏으면 돼요 뺏으면 뺏스? 뺏? 뺏? 오케이 네 까비 감당해 뺏어줄거임 헐 나이스 굿 오케이 살려주고 네 알았어요 제가 네 네 괜찮아 괜찮아 사이드 커버 베네피니 형 나이스 괜찮 사람 봐야 사람 가운데 청담 배웠어요 오케이 간격 저희끼리 간격 괜찮 굿 어 베네피니 올라오신다 폼 파이팅 좋습니다 내가 아파 으흠 클 나이스 미드 스위칭 아 쏘리요 어 나이스 패스 줄거에요 아니네 패스 안주... 뭐야 빨간색 뭐야 나이스 나이스 딴사둥 나이스 뻥 굿 아 요청 굿 반대에 줘도 되고 오케이 굿 굿 굿 한번더 오케이 살리고 핑 좋아요 가운데 뵀어요 나이스 사이드 오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존대 저거 뭐지 나이스 어우 까비 자 파 마저 하고 끝냅시다 아 가운데 해볼게 가운데 이제 파랑 니어 확실히 띄워주세요 그리고 노이언님이 해닝하시면 돼요 꽃게봇 비켜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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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미리 아이고 우리가 미리 찢어져 있었어요 네 이따가 한 번에 뛰어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굿잡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박수 한 번 칩시다 오늘 제일 승을 많이 한 거 같은데 오늘 1패밖에 없었어요 PSG 아 맞네 다 이겼어요 뷰티